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프럼 20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테슬라가 원한다면 전용 부두는 물론이고 풍력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도 100%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특별한 외압이나 정치적인 판단이 없는 한 여러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포항이 테슬라 유치에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아울러 대구경북권 전체가 힘을 실어 유치에 함께해주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며 미래의 대구경북 먹거리 확보라는 차원에서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